다음 무대는 우리에게 아주 미숙한 학교 섹스폰 협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리 작곡가 로버트 몰린 릴리의 작품이고 정열적인 라틴 느낌의 느낌이 있는 이 약장 탱고 클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 섹스폰니스트 김진호씨의 협연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시로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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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